자, 8.5의 마지막입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부터 40번까지는 좀 나름대로 이제 고난이 도죠. 매 회차마다. 자, 기본적으로 A, B, C, D 선택지로 깔리는 단어들의 수위 자체가 높아요. 수위 자체가 높다는 얘기도 사실 우스운 거 아니에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높지만 이제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많이 보이는 단어들부터 외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많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단어들이 선택지로 깔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오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복습할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대단하거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강도 마찬가지로 좀 더 틀리셨을 수는 있지만 또 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강하면 되겠죠. 자, 보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30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보세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중요성? 자, 이것은 타이밍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expertise. 저런 단어는 좀 어려운가요?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의 arrival은 도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요? Analyzing all the financial data to identify relevant information for this investigation. 어우, 거창한데요? 모든 재정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죠?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는 목적어 뒤에 나오게 되면 목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문맥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부사로 판단하는 게 맞죠. 그니까 왜 분석을 합니까? 바로 식별하려고, identify, 확인하려고. 뭐를요? 자, 바로 관련성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데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수사 및 조사가 있어요. 수사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 수사와 조사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파이낸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분석하는 것은 이건 동명사 주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필요로 하는데요. 자, a great deal of는 수거 표현입니다. much의 뜻이고 그다지 난이도가 많이 높은 수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much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a great deal of도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학생들은 외워두셔야겠죠. man은 무엇입니까? forensic account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는 모르시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forens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모르시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은 원래 감식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몰라도 자, 회계에 대한 뭐뭐뭐 회계 뭐뭐뭐 많은 회계 뭐뭐뭐를 필요로 할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갖다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 재정 데이터를 갖다가 재무 데이터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해본단 말이야. 그 분석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뭘까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맞죠? 이 forens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회계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131번은 정답을 C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31번은 선택지보다도 자, 지문 자체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자,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나요? 지문이 아니라 문장이죠. 이 문장 자체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해석을 하시면 자, 주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정확하게 되면 아,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뭘 필요로 할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맥락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자, 그래서 131번은 거기까지 하고요. 32번으로 가시면 32번 같은 경우에는 little, who, 그 다음에 few, any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라고 하는 단어는 자,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부터 구성되는 절이 와야 되고 후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된 명사 절이지만 자, 이거는 지금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의문사 절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had been reported라고 하는 동사 이외에 만약에 후절이 만약에 주어절의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묶어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동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언티부터 시작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빼도 돼요. 그러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명사 주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명사 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뒤쪽에 동사가 하나 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b번 답으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들은 사실은 전부 다 주어가 될 수 있거든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리트리냐, few냐, any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any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트리라고 하는 것은 극소량 그 다음에 few라고 하는 것은 자,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숫자나 지금 양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had been reported about the medical 자, malpractice scandal at the hospita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언티를 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one doctorが finally blew the whistle 이렇게 돼 있어요. blew the whistl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밀고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선생님 하나가 어 은폐되었던 뭔가를 갖다가 밝혀낸 거예요. 그죠? 내부 고발을 한 겁니다. 요렇게 할 때까지는요. 요렇게 할 때까지는 음 자, 리트리 보고가 되었다. 아니면 few가 보고가 되었다.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보고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어떤 것이라도 보고가 되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몇몇이 보고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 여기는 지금 뒤쪽에 보시면 스캔덜과 관련해서 자, 멀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반복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연습의 뜻도 있고 실행의 뜻도 있고 관행의 뜻도 있는데요. 어, 전문 영역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들의 자, 진료 행위나 변호 행위도 우리가 프랙티스라고 해요. 근데 앞쪽에 멀이 붙었단 말이에요. 멀은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멀펑션 그럼 오작동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멀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의료 행위 의료 과실 이런 것을 우리가 멀펑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의사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죠? 다시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반복되는 행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특히 변호사나 의사의 반복적인 그런 업무 행위의 뜻이 있어요. 프랙티스에는 그런데 머리 붙었으니까 잘못된 업무 행위 다시 말해서 과실 의료 과실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의료적인 그런 어떤 과실의 스캔덜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자, 거기에 대해서 보고된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보고된 게 거의 없으므로 어떤 것이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한 의사가 팡! 터뜨리기 전까지는 보고된 게 거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번도 안 되고 A번과 C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죠? 자, few는 소수 몇몇 개의 의미고 little은 자, 소량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부분의 소량을 말하는 거죠.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캔덜 하나에 대해서 하나 중에서 하나의 스캔덜 안에서 일부분의 소량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개수가 몇몇 개 있어야 되는 few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little과 few는 똑같이 적은 것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은 few라고 하고 양이 적은 것은 little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자, 적어서 몇몇 개 소수가 돼야 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a번에 쓰셔야 맞고요. 자, 직역을 하면 그래서 극소량이 매우 조금이 보고가 되었단데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아무것도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는 여러 개 중에서 자, 소수의 몇몇 개를 우리가 의미할 때는 few를 쓰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럴 근거가 없죠. 스캔들 하나를 놓고 지금 스캔들의 자, 극소수 부분 그러니까 극히 적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뭘 쓰는 게 맞아요? 자, 리트를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32번도 선택지 구성에 비해서 자, 지금 문장 해석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께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자, 필요한 단어들 꼭 챙겨서 잘 외워두시고 30번대 문제는 원래 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 그 영어에 숙절된 학생들은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잘 될 테니까 해석이 잘 되면 당연히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자,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신 경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오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이 완전치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으니까 자, 그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자, 필요로 하는 표현들은 암기를 하시고 자, 외워서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33번 섹터, 분야 에리퀀시, 충분함 인클루저는 포함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은 뭐, 가속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명사예요. 그럼 명사 어휘 문제죠. 뭐 그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주어는 뭔가요? 세단입니다. 승용차예요. 유명해요. 그죠? 뭐 때문에 유명한가요? 자, 부드러운 뭐, 뭐, 뭐와 핸들링 때문에 핸들링은 다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작 요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무스한 조작과 스무스한 뭐, 뭐, 뭐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인데 스무스한 뭐 자동차니까 가속이겠죠. 뭐 충분함, 포함, 분야 안 되겠죠? 그래서 액셀러레이터가 가속하다의 뜻이니까 자, 여러분들 133번의 정답은 D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액셀레이터라고 많이 하는데 액셀러레이터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D번의 단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친숙할 수 있었던 단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이제 품사가 서로 같아요. 뜻도 같아요. 요것은 자, 바로 업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업번 문제는 뭐죠? 수, 태, 시제 를 따져서 어 맞는 동사를 구성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치면 that, 이하에 자, 뭐가 나온 거예요? 동사가 나온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가야 되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숫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주어는 어디 갔어요? 관계대명사에서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와 중복되는 단어가 주어였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생략된 주어는 이 녀석이에요. plant operations 가 되겠습니다. 그, plant operations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을 어디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숫자부터 따져보면 얘가 복수의 주어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지어야겠죠. 그 다음에 테로 가보시면요. 인디케이트는 show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뭐뭐를 보여주다. 타동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자동사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헤드빈 pp가 아니네? bpp가 있어야 수송이거든요. 능동은 안 돼요. 뒤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얘도 지금 무엇입니까? 얘 바로 자, b 플러스 ing이기 때문에 능동이죠?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번에 답을 써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도 한번 해볼까요? next are 다음에 있는 것들이 next는 대명사로 쓰였어요.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영역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의 영역들입니까? 바로 잠재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돼요. 됐어요? 어디에? 자, plant operations 그러니까 자, 공장 운영이죠. 자, 공장 운영에 있어서의 잠재적 향상의 자, 그런 영역들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 잠재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어 그 바이 이하에 의해서 supervisors와 employees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supervisors는 감독관들 요건 직원들이죠. in a recently conducted surveys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수행된 서베이에서 자, 최근에 수행된 서베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 서베이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플랜트의 operations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크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플랜트의 operations 그러니까 공장의 운영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 서베이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 이거는 그렇다면 이야, 큰일 날뻔 했네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향상이 보여지는 겁니까? 잠재적인 향상이 바위에 의하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설문조사지 안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은 자, 바로 영역들이에요. 영역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공장 운영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설문조사지에 의해 설문조사지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은 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선행사라가 누구예요? area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reas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큰일 날 문제네. 잘못하면 왜 큰일 날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에 복수명사를 주지 않고 단수명사를 줬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죠? 생략된 주어가 예라고 그냥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석 없이 그러면 여기에 단수동사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였기 때문에 정답을 뭘로 잘 골랐어요? 우리가 지금 네 예로 잘 골라냈지만 실제로 13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시험장에서 만나시게 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유형이란 무엇이냐? 정리를 하면 앞에 명사가 하나만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시든 위치든 후든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오고 동사가 왔을 때는 선행사가 누구예요? 자, 얘를 명사 2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아이가 자, 이 동사의 주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고 자, 그 앞에 명사가 1이 왔는데 보세요. 이 명사는요. 형용사 9로부터 한 번 수식받고 형용사 9로부터 또 한 번 수식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형용사 9로부터 수식받고 이 명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 9로부터 수식받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아이의 역할은 명백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hat, 이하는 얘를 수식할 수도 있고 얘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여러분들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에 있는 명사다 100%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장의 운영이 설문조사지 않아서 직원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들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지금 향상의 영역들이 요게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설문조사지 않아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께 여기를 단수로 줬으면 우수수수수수수수수 틀렸을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얘는 누굴 수식해요? 얘는 얘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인 플랜트 오퍼레이션즈 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랜트 오퍼레이션즈 그죠? 그러니까 공장 운영에 있어서 의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형용사가 누굴 수식한다? 얘를 수식하고 얘는 또 얘로부터 수식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크게 보자면 선행사가 누구예요? 이 전체가 다 선행사고 여기에서 데트 이하로부터 수식받는 진짜 명사는 누구다? 바로 이 녀석이 됩니다. 만약에 문맥상 자, 데트 이하가 수식하는 명사가 예였다면 다 틀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답을 맞았다라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34번은 배열표를 좀 쳐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하나 여러분들 좀 더 드려볼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 더 팩토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런데 뒤쪽의 내용이 만약에 어떠어떠한 공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위치를 써야겠죠. 그런데 꼭 선행사가 팩토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떠어떠한 공장 안에 사람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어떠한 사람들 공장 안에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일반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소식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명사가 하나 있을 때는 당연히 걔를 소식하는 거겠지만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연결되고 또 앞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에는 그때는 반드시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고 또 다른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경우의 숫자는 낮지만 또 다른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34번 문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최근에도 자,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이런 유형이 그러니까 선행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적에 관계대명사절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항상 선행사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문장 해석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적절한 관계대명사도 찾아내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처럼 반대로 동사의 숫자를 찾아라 라고 하면 자, 정확하게 이 전체가 주어예요. Areas of Potential Improvement in Plant Operations Were Indicated By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요 녀석이 주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듭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봐요. 35번 35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Contact은 연락접촉하다 이 뜻이죠. 이 단어는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항상 타동사로만 쓴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뜻만 알아서는 안 되는 동사죠. 두 번째로 Simplify는 그냥 뜻만 알아도 돼요. 뭐뭐를 단순화하다 이 뜻이니까 Outway는요. 뭐뭐를 능가하여 무게가 더 나가다 이 뜻이에요.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무게가 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더 묵직하다 이 뜻입니다. 뭐뭐를 능가해서 더 묵직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번역 직역 말고 자, 직역하면 뭐뭐를 능가해서 더 중요하다 이 뜻이고 자, 번역하면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 이 뜻으로 많이 쓰여요. A outways B 라고 하면 A가 B보다 더 중요해 A가 B를 능가해서 더 묵직하게 무게가 더 나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맥락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보통 out이 앞쪽에 붙잖아요. 자, 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어떤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동사를 구성하게 되면 항상 비교의 개념 누구누구를 능가하여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outlive는 뭐죠? 누구누구를 능가해서 더 오래 살다예요. 번역하면 누구누구보다 더 오래 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D번으로 가신 프로그레스는 기억하세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진보 발전하다의 뜻이에요. 뭐뭐를 발전시키다의 뜻이 없어요. 프로그레스는 그래서 프로그레스 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전자 정도가 되면 어떤 어떤 분야에서 진보 발전한다. 자, 그러시면 suggestions입니다. on, how to how to는 방법이죠. 뭐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application process for home loans 가 되겠어요. applications은 application은 여기서 지원의 뜻으로 신청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청 과정입니다. 주택 대출이 되겠죠. 주택 대출에 대한 신청 과정을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자, 중역들에 의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단순화하는 것이죠. 자, 그 과정과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그 제한사항들이 검토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까지의 내용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역시 그 30번대로 오다 보니까 논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구성이 뒤쪽에 뭐가 와 있다? 또 전치사 9 플러스 9를 이렇게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들이 반드시 자, 이명사만을 수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동사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선행사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답을 써야 30번대 문제예요. 알겠죠? 자, 10번대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후반부 문제는 너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시면 잠깐 휴식 취하고 다시 돌아와서 136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마지막 5문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달라요. 당연히 형용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자 정도가 됐으면 케미컬은 명사로도 쓴다는 사실을 꼭 함께 기억해야 돼요. 영어는 품사가 럭비공이잖아요. 그래서 명사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로 함께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S가 붙어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화학적인 명사로는 화학물질의 뜻이에요. 자, 케미클리는 화학적으로 케미스트는 화학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인데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해석으로 검산해 보세요. 자, 바로 Hardwood Preserver 이거는 무슨 제품 이름인 것 같아요. 보존하는 그죠? 딱딱한 나무를 갖다가 보존하는 어떤 상품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품이 어떻습니까? 제거합니다. 뭐를요? 자, Organic Dirt 유기적인 먼지가 되겠어요. 어디로부터? 자, 마룻바닥으로부터 됐습니까? 표면으로부터 먼지를 제거합니다. 어떻게?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6번 문제는 30번 때 문제인데 정말 쉽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37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자, 모두 품사가 같습니다. 혁신적이고요. 불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재적이고요. 물론 Potential은 자, 형용사와 잠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씁니다. 주의하시고 자, D번에 Billable 이라고 하면 자, 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청구서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이라고 하는 빌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 가능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뜻도 있고요. 빌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안의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단어에는 기소 가능한 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아시겠죠? 자, 기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구 가능한 이 정도의 뜻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칭찬했습니다. 누구를요? 자, 관리자들 감독관들을 칭찬했어요. 뭐에 대해서 칭찬했나요? 자, 그들의 Solutions에 대해서 에이, Solutions는 되게 혁신적이었나 보네 맞죠? 네, 혁신적 해법입니다. 자, 그 해법이 뭐에 대한 해법이에요? How to 방법이에요. 자, 컷합니다. 잘라냅니다. 뭐를요? Raw Material Cost 아, 얼마만큼? 15%만큼 자, Raw Material 원자재의 뜻이죠? 원자재 비용을 15%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줄이는 것이죠? 자, 줄이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내놨는데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자, 공장의 관리자들을 칭찬했다. 경영진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37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A번으로 잘 쓰셨을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 38번으로 가시면 38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달라요. Nunderless 라고 하는 단어는 Never the least 와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입니다. Insofarize는 여태까지 토익에서요. 선택지로 간간히 등장하긴 하는데 정답으로 채택된 점은 한 번도 없는 단어예요. 자, 인sofarize는 자, 누구 누구가 뭐뭐하는 한 이런 뜻이죠? 뭐뭐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Simultaneously는 동시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Regardless of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부사, 접속사, 부사, 전치사 그런데 앞쪽을 보니까 컴마로 끊겨있고 Negative Consumer Reviews 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사는 답으로 지우시면 되죠. 접속사 지우시면 되죠. 다시 뭘 꼼꼼히 알자? 품사를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압시다. 우리 그러면 주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Regardless of는 물론 아까 전에 봤던 ahead of랑 똑같아요. ahead of는 부사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였지만 얘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예요. 자, 그래서 오브 이하와 상관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부정적인 소비자의 어떤 평가 있죠?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했어요. 런치하기로 그렇죠? 네, 출시하기로 뭐를요? 새로운 시리얼 제품을 다음 달에 출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어디에 신경 쓰지 않고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덤비시면 단어들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뒤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품삼아 나라도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넌덜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뭐뭇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A번에다가 안 돼요. 여러분들 디스파이트과 인스파이트 오브는 전치사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네버덜리스나 넌덜리스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뭇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명사를 꼭 필요로 하는 전치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부사입니다. 자, 요런 뉘앙스 차이를 느껴야 품사의 차이도 느껴지고 그래야 자리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냥 불구하고 대충이 죽지 않으면 대충은 우리 몸속에 사는 흉측한 벌레예요. 알겠죠? 그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죽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A번에 오답을 낸다고요. 지금 틀린 학생들 뜨끔하죠? 앞으로는 품사 정확하게 하세요. 알겠죠? 제가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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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잖아요. 항상 자, 39번 Highly Slightly Rarely Previously Highly는 매우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In a high level or high standard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어떤 표준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Slightly는 조금 Rarely는 거의 모모하지 않다. Previously는 이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Consumer Price니까 소비자 물가입니다. 요거는 지수죠. 인덱스는. 자, 그래서 주어를 다시 한번 정하면 동사가 바로 Rose가 뒤에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어요. 예전에 올라갔습니다. Last week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 중복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빈도부사라고 해요.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뭐죠? 일정 기간 안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에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되는 횟수 그냥 횟수는 빈도부사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횟수예요. 그냥 그런데 자주 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복이 잦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는요. 자, 어디에 쓴다? 바로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좀 흐트러지고 있긴 하지만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들도 요즘에도 이 노래 많이 부르니까 이렇게 외워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조동사 뒤에 와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아시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And I I I 뭐 이렇게 되는 노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lways라고 하는 게 항상이죠. 횟수의 차이만 있고요. 요거는 항상이고 얘는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지만 빈도수가 아주 낮은 것일 뿐이지 같은 계열의 부사예요. 또 뭐 있을까요? always 말고 almost가 있어요. 그죠? 거의 또 usually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어수네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또는 often이 있습니다. 종종 frequently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될 때는 물론 문장 끝에 쓰거나 문장 맨 앞에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할 때는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라고 하려면 여기 써야 맞아요. consumer price index rarely rose 라고 해요. 자, 어떻습니까? 자, 거의 뭐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C번의 선택지 여러분들 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highly와 slightly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highly는 어떻죠? 여러분들 높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높게는 뭘로 쓴다? high로 그냥 쓰셔야 돼요. late를 아까 전에 봐드렸지만 high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자, 높은 표준 알겠죠? 자, 이런 높은 레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highly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높게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의를 영어로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to a high standard 에요. 높은 수준으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니, 높은 표준 높은 기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고요. 조금 올라갔다가 맞아요. 알겠죠? 자, 지난달에 조금 올라갔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어떻죠? 자, 그것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몇 주 이후에요. 몇 주 안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사 문제였습니다. 자, rarely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의 뜻인데 이거는 왜 안 될까? 자, 이것은 어순상 빈도 부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앞에 나와야 맞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요. 비동사 다음에 빈도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빈도 부사는 비동사의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문을 보시면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부사는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될 수 있고 맨 끝으로도 갈 수 있죠. 그 경우는 뭐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쓸 때는 반드시 이 어순을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rarely 그렇게 지웠고요. highly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말로는 높게 라고 번역될 수 있으나 자, 어떻게 해야 돼요? rose high 뭐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고요. rose highly는 맞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high standard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적 정의 high standard라고 하는 영어적 정의를 기억하시면 A번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양쪽으로 어떻게? 조금 올랐다가 결국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예요. 자, 140번 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틀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좀 어렵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거 없고요. 그래서 차근히 뉘앙스 잘 챙기고 어우, 30분 때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맞아요. 실제로 30분 때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니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자, 대응하시고 자,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안 해도 그런 어떤 영어적 어감과 뉘앙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날도 올 거예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동사는 아니죠. 동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한번 확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골드 코인즈라고 돼 있고 파인 파운드가 있어요. 얘가 동사면 이 자리에 동사 못 나오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얘로. 그런데 파운드가 동사가 되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타동사는 시제가 과거가 됐다 그래서 목적어를 안 취하지는 않아요. 파인드가 뭐뭐뭐를 찾다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동사가 됐으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안 왔다는 건 뭐죠? 수동구조라는 얘기고 수동구조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수식하는 분사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에서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보여요? unless는 부사 자리니까 뺍시다. 그러면 동사가 없으니까 B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 누가 답이냐를 정하는데 수태시제 아니에요, 이제? 숫자부터 한번 따져보시면 코인즈가 나와 있는데 무슨 놈의 지금 해즈가 답이 된답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번 아니면 D번이 되는데 태도 같아요. 그리고 시제로 가는데 이 시제는 아주 독특하죠? 잘 아시다시피 우드앱피피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시제고요. 가정법에서만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에휴 이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 실제로는 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만 쓸 수 있는 대단히 특별한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D번을 대입해서 말이 되면 거기다 쓰시고요. 아니면 A번에 쓰세요. 알겠죠? 선생님 if가 없는데 가정법 대입을 해요? 어, 맞아요. if가 없어도 가정법 대입을 하시고요. 여기는 특히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unless가 나와 있잖아요. unless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드앱피피가 오려면 가정법이 맞아야 되니까 뒤에 이렇게 현재 시제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헤드피피가 나와서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자, 뭐뭐 했었을 텐데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A번에다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D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D번은 보류하고 A번이 말이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그래서 되면 쓰고 안 되면 뒤에다 쓰세요. 자, 어떤 동전이에요? 발견돼요. 어디에서? 자, 기차역에서 Last year 작년에 기차역에서 발견되었던 그 동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State General Fund가 되겠어요.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자, 그 다음에 Revert라고 하는 것은 복귀 귀속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발견된 자, 그 동전들은 자, 복귀 귀속이 될 것이다. 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죠?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거예요. 라고 그것을 청구하지 않으면 언제요? 다음 달. 다음 달에 청구가 안 되면 자, 그건 어떻게 될 것이다? 일반 기금으로 그것은 편입이 되고 복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하나도 논점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보통 보면 수식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막 헤매요. 얘를 갖다 놓고 여기다 지금 미래 시제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얘를 갖다 놓고 여기다 과거 시제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쳐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어순에 따라서 해석과 수식의 대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라스트 이라는 지금 동사로 수식하는 그런 부사가 아니고요. 누구로 수식한 거예요? 발견된 시점이 언젠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발견된 거거든요. 아니, 작년에 여기서 발견된 그 동전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의 대상이 예라고 했을 때는 발견된 시점이 과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주어가 미래에 어떻게 뭐뭐 할 것이다가 성립되지 않는다.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unless 이하의 지금 next만 뜨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를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까지 클레임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라고요. 다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여기는 지금 미래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아이가 예를 수식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동사로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이 부사절과 이 주어로부터 시제가 직접 이것으로부터 수식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뭐뭐 할 거예요. 지난달에 뭐뭐 했어요. 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지난달에 여기서 발견된 동전이고요. 그 동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요. 다음 달까지 뭐뭐뭐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어떻게 됐었을 텐데 다음 달까지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었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건 자체가 다음 달까지 뭐뭐 되지 않으면 과거에 어떠했었을 텐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미래로 쓰는 게 여러분이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unless 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다음 달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시제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앞쪽에 있는 last you는 found의 시점을 수식하는 자 지금 부사인 것이지 동사의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따지세요. 문장마다. 논리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면 당연히 자 그 시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면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립적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갖고 아 이거 과거 동사가 답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착각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140번까지의 해설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8.5는 모두 강의가 다 끝났어요. 자 오늘은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죠? 자 그래서 어 뭐 토익도 실제로 보면 어떤 달은 되게 쉽고 어떤 달은 어렵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한번 좀 어렵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자 대신에 8.6는 좀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자 8.8.0 죄송합니다. 8.6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 후에 8.6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자 이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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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